워 standardized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성이형 랭갓!! 오아아아아아아아 랭갓 공격 화이트!! 힝힝힝힉하 못 사이드야? 아아아ㅏㅏㅏㅏ further 아아아이씨 도영욱 아 바로 때렸어요 어 pk 주나요 이거 vr 보나요 어 pk 내 이거 vr 실에서 그냥 컨펌 해주면 안돼 pk 라고 난 이거 보러가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게 방금은 그냥 100% pk 인데 pk 주면 되는거 아닌가 링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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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면 안돼 그냥 단서 불기 하자 아 서울 드디어 첫골 터졌습니다 fg 서울 일루첸코 파울 아니죠 기성룡 와 기성룡의 슈퍼슈팅 기성룡 빼라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 어 기성룡이 문제다 fg 서울은 기성룡을 빼야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다 나와 기성룡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된다니까 이 팀은 죽여줬다 시팅 그래도 오늘 경기력 좋아서 다행이네요 서울 필리첸코 반대로 그렇지 기성용 짱 야 기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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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이스 기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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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이스 기랏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기성용 주도적으로 축구시키면 K리그에 저킥을 때리시는 선수가 몇 명이 된다고 없거든요 기성용이 계속 본인이 센터분한테 공을 받는게 아니라 센터백이 됐던 풀백이 윗선에 있는 선수를 먹여 그 선수가 기성용한테 리턴 내주는 장면 많이 만들면 기성용이 이런 미친 패스 엄청 뿌리죠 지난 경기 리뷰했을 때 말했잖아요 기성용이 반대전환하는 걸 못 봤다고 그 뜻이 뭐예요 주도적인 축구를 안했기 때문이잖아 발로 세비치 나간게 컸죠 선발 라인업에 발로만 빼면 된다니까 일단 링가드랑 한승규랑 왠지 바뀔 것 같아요 후반전에 류제문이 전북옷 입고 있을 땐 여러분들 솔직히 좀 별로 이렇게 미드필더에 띄고 있으면 류제문이 약간 이렇게 좀 든든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빨간색 유니폼 입어서 그런가 류제문 개쎄 보이네 왜 이렇게 최고참 같지 류제문? 어우 그냥 되게 묵직해 류제문이 아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보면 그냥 되게 든든해 보이지 않아 류제문? 아 그러니까 류제문이 리버풀의 엔도 같아요 오늘 기성용 같은 존재감이 있으면 술라카가 어느 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 필드업 안 되진 않거든요 오 내가 지금까지 본 K리그 경기 중에 반대전환 제일 많은 경기야 여러분들 술라카 보면 생각나는 선수 없습니까? 에.. 에릭 다이아이가 딱 최준이가 커버 안 해주면 저 친구 위험한 친구예요 지금 최준이 지금 리커버리 안 해주면 지금 뽀록났어요 지금 발밑이 좋아요 와 오늘 조용은 뭐야? 최준 일루치님 거 반대로 제발 반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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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데 한 트럭이야 이제 외모도 은근 파비안 비슷해 보이며 여러분들 프리즌브레이크 보셨어요? 프리즌브레이크 프리즌브레이크 보면 거기에 완전 그 빌런으로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팔 그 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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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닮았어 티백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인정? 지금 경기 보면 아시겠죠? 기성룡이 올라가는데 팔로세비치도 본인도 골 놓고 싶어서 올라가잖아 류제몬은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주잖아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력이 지금 이 전술에서 한성규 링가드 자리는 공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앞에서 전방 압박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링가드를 왼쪽 윙으로 빼고 강상우를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기성룡이 반대전환을 하면 어디다 줍니까? 1대1 기회가 나는 게 계속 강상우 자리란 말이야 그럼 강상우한테 1대1이 아니라 링가드한테 1대1을 만들어줘야지 이태석 언더래핑 나가면서 왜 링가드를 전방 압박용으로 써? 한성규 선수가 전반전에 뭐 한 게 있나요? 많이 없어요 팀을 위해 전방 압박적인 부분을 많이 한 거죠 한성규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존나게 열심히 뛰었어요 그냥 진짜 죽어라 지금 링가저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뛰다가 힘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을 못 잡아 이거 봐 링가저 짜증나게 시작했잖아 술라카 와아아아아아 술라카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술라카 에릭 다이오요 제가 진지하게 경기 보면서 보는 선수 듣는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관상만 보고 제가 선수 평가는 좀 못해도 경기 보고 분석하는 분도 선수는 정확해요 계속 말해왔잖아 전반전 내내 다이오라고 이겨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야 근데 여기서 유리조나탄 이거 슈팅을 안 때리네 얘도 미치겠다 저기서 뒷발로 밟고 앉아있다 유리조나탄도 아유 진짜 야 오늘 최준이 너무 잘한다 박동진 링가드 제시 퍼스터치 미쳤어 와 퍼스터치 미쳤었는데 링가드 방금 와 링가드 퍼스터치 개 지른 건데 방금 저건 링가드가 퍼스터치 진짜 잘한 거예요 와 이거는 김동진 골키퍼가 되게 잘 나온 거지 이건 링가드 퍼스터치가 미쳤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박동진이 이거 보세요 대충 싸워주고 야 밀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박동진이 있으면 이런 볼이 링가드한테 떨어진다니까 이거는 터치가 길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잘 나왔다고 표현해야죠 스페이스 툭 툭 아 옵사이드야 김기덕 감독 만족스럽지 않죠 오늘 경기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랩시서울이 제주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전반전에는 좀 달라졌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에 랩시서울이 보여줬던 주도적인 축구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성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류제문 선수 카드를 드디어 꺼내들었고 류제문이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류제문이 수병 미드필더에서 리버풀의 엔도 같은 느낌을 내주면서 전북에서부터 이 선수가 뛰는 걸 자주 봐왔지만 사실 전북의 류제문 느낌보다 오늘 그냥 뛰었던 전반전의 류제문이 너무나도 달라 보였다 굉장히 심플하게 뛰면서 패스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기성용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술라카랑 김주성의 빌드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성은 빌드업이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뒤에서 류제문한테 밀어주고 류제문이 리턴되는 걸 기성용이 반대전 안 가져가는 킥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엡시서울이 막 엄청 오늘 경기를 보고 달라졌다 오늘 경기를 보고 엡시서울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전술적으로 뭔가 빌드업 형태라든가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자가 준비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류제문의 투입으로써 류제문이 똑똑하게 잘 뛰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류제문이 나간 순간부터 후반전 내내 사실 제대로 된 공격장만 하나를 못 만들었던 게 사실이고 반대전환 숫자도 완전히 줄어들었고 팔로세비치는 미드필더에서 진짜 안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팔로세비치가 분명히 기성용보다 아래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기회를 주면서 넣었을 텐데 기성용이 후반전에 공격을 나가고 있는데 그 공격을 나가고 있는 기성용보다 앞으로 뛰어나가는 팔로세비치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워낙 공격성이 뛰어나고 본인이 골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맡길 수가 없고 기동력 자체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왼쪽에 강상우 윙어 카드는 왜 교체가 안 되었는지 랭가드가 교체돼서 들어올 때 보면 한승규 선수 자리로 교체돼서 들어왔는데 박동진 카드는 왜 교체했는지 알겠어요 후반전이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차피 위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니까 박동진을 릴류첸코랑 교체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한승규 선수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미친듯이 뛰는 거였어요 막 볼을 많이 잡고 많이 잡아서 뭔가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한승규 선수는 계속 그냥 뛰어주면서 전방 압박해주고 싸워주고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랭가드를 공미 자리에 넣었다는 게 전 너무 아쉬웠어요 랭가드를 왼쪽 윙에 넣었다면 사실 랭가드가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랭가드가 공미에 들어가면서 공을 많이 못 받았고 마지막에 한 명이 퇴장당하고 나서야 공을 받았는데 그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냉정하게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였고 마지막에는 기성용 선수가 랭가드가 뭔가 이렇게 한 명 퇴장당했던 시점이니까 수적 위의가 일어나니까 압박을 치러 막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뭔가 그냥 랭가드 이럴 때 하나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한 느낌이었다 그 느낌이었고 짧은 시간에 공을 너무 많이 못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그 윗지역에 들어가서 랭가드가 공을 받을 때만큼은 확실히 랭가드는 랭가드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잠깐 5분 동안 밴할게요 자꾸 저거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복되는 댓글 좀 그리고 오늘 강상우 선수가 풀타임을 뛴 거 솔직히 좀 아쉽지 않았나 강상우 선수가 어쨌든 간에 클린스만호에서도 한 번 뽑혔었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오늘 경기력 기준으로 봤을 때 K리그에 복귀한 다음에 뛰는 모습은 좀 많이 아쉽다 조용욱 선수랑 최준 선수가 오늘 너무 잘해줬다 최준 오른쪽 백에서 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쏠라카가 오늘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보였던 경기였어요 쏠라카가 수비수를 뛰면 빌드업 능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까지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쏠라카가 수비해서 플레이를 해주면서 쏠라카도 뒷공간 커버가 전혀 안 되고요 이 친구를 보면 약간 에릭 다이어 느낌이 난다 어 뭔가 커버링 능력도 늦고 패스 주고 공받으로 안 움직이고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K리그에 에릭 다이어 느낌이다 어 쏠라카 좀 위기를 오늘 맞이할 뻔도 했었고요 쏠라카보다는 한나노프가 낫지 않았을까 타지키스탄에 어 이런 느낌 좀 들었고 최준이 오늘 경기 사실 류제문이냐 최준냐의 싸움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 저는 최준이 MVP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요 K리그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 중에 FG서울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야 FG서울은 기송용부터 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기송용 중심화에 주도적인 전술을 가지고 나와서 축구를 하면 그게 유일하게 이번에 FG서울이 김규동 감독님의 FG서울이 성적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송용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기송용 체제로 더 기송용이 살아나게끔 만드는 전술을 써야지만 서울은 이번 시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기송용이 오늘 준 롱킥부터 시작해서 뿌려주는 거나 싸워주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야 이 선수가 왜 내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맨날 수비용 미드필더에 혹은 공 제일 잘 차는 건 결국 기송용이다 아직까지 이 선수를 따라올만한 우리나라의 K리그에 미드필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지 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송용 옆에 류제문처럼 심플한 선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서울을 보면서 역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서울을 보면서 또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 팀을 보면은 활동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류제문 선수가 많이 뛰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류제문이 많이 뛴다고 해도 역동적인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왜 류제문이 들어왔을 때 경기가 사냐면요 빨로가 들어왔을 때 경기가 안 살면 기송용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공을 가지고 다니는 선수죠 공을 끌고 다니는 선수고 공을 가지고 본인이 드리블도 하고 패스 주고받았다 킥도 때리고 경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근데 옆에 빨로세비치가 사면 어떻게 되냐 빨로세비치도 지가 주도하려고 그래요 그 아래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템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공격형 미드필드나 윙호한테 연결했을 때 공격수 자원도 역동성이 없으니까 FC서울축구가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류제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술라카가 패스를 주든 김주성이 패스를 주면 류제문은 그냥 갖다 대준다는 거죠 딱 패스 들어오면 논스톱으로 탁탁 대주면서 항상 스트라이커 둘 사이에 서가지고 심플하게 해주니까 각자의 역할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한승규 앞에서 개처럼 뛰면서 전방 압박해주고 세컨폴 싸움해주기 두 번째 기송용 약간의 빡투박 느낌을 내주면서 기송용 선수가 쓰리 백에 끼기도 하고 공격할 때 공격을 주도하는 느낌을 내주기도 하는 플레이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는 류제문 그냥 엔도 리버풀의 엔도처럼 심플하게 공차면서 우리팀의 템포를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서울이 전반전이 경기력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전반전이 경기력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주가 너무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섬떠난 제주 학범승 감독님의 섬떠난 경기력은 아 좀 심각하다 섬떠나온 제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두 번째 경기 때는 제주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3대1 대승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주가 제대로 된 유옥슈팅을 한 적이 있나라고 떠올리면 없던 것 같아요 한 처음 5분? 4분? 조금 전방 압박을 잘 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냄새가 났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냥 링가드를 보면서 저는 FC서울을 일단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서울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신나죠 승리를 가져갔고 첫 승을 했고 3만 관중 거의 가까이 오셨고 링가드도 어시스트를 할 뻔했던 장면까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팬분들이 사실 야 서울의 시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전반과 후반 경기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기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렇게까지 다르면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후방 빌드업이 애초에 잘 된 게 전술적인 선택 때문이 아니라 선수 류제문이라는 그냥 그 선수의 선택 때문에 된 거였다 이게 막 후방 빌드업이 잘 준비돼서 이게 잘 풀러나온 느낌은 아니에요 패스패턴이나 막 이런 게 잘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느낌보다는 그냥 후방에서 류제문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해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술라카와 술라카쪽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최준이 해결해줬다 최준이 오늘 막은 골만 몇 캔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최준이 너무 잘해줬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기라드가 왜 기라드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고 이 기라드에게 정확한 롤을 주면서 이 기라드의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옆에 뛰게 만들어준다면 아직까지도 기라드는 국내 최고의 미드필더다 그리고 이제 링가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을 보기도 하고 이강인의 PSG를 보고 김민재의 미넨을 보고 황희찬의 울벤튼을 보면서 막 팀이 이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팀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 선수가 그냥 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으면 좋겠고 이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좋겠고 막 이 선수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어 그냥 링가드에게도 K리그에선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냥 링가드가 홍전 받았으면 좋겠고 어 결정적인 찬스가 링가드에게 왔으면 좋겠고 어 그냥 이 선수가 한국에 와서 보여주는 뭔가 그런 진신된 언론플레이 때문에 이 선수가 진짜 응원이 된다 어 진짜 그런 링가드 입중계하는 느낌이에요 토트넘에 손흥민 경기할 때 우리가 막 손흥민 입중계하는 느낌처럼 링가드 입중계하는 느낌이 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기력 뭐 전반전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류제문을 얼마나 잘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류제문 아 오늘 류제문 너무 훌륭했어요 제가 류제문 선수를 자주 보지만 그 K4리그에서 뛰는 것도 자주 봤었고 류제문 선수가 전북에서 뛰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아 오늘 류제문 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류제문 좀 달라 보인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류제문은 달라 보인다 이상 FC서울의 라이트펜 문도그의 독후감이었습니다